장마와 폭염이 함께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난 밤사이 세찬 비가 지난 가운데 현재도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전 9시 무렵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장맛비는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오전 비가 그친 뒤로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고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 아직까지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게 예보됐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무한의 현재 기온 2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영암과 강진에서는 31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에서 2.5미터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멘